안녕하세요. 데이트 3화평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신 운동 상겹자인데요. 이번에는 3화평 운동 40초 운동하고 20초 쉬고 3가지 운동을 3세트씩 총 9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 9분이 이걸 얘기했고요. 어떤 3가지 운동을 하냐면 첫 번째로 옆에 치고 척추비리 끝나고 엉덩이 하고 뒷쪽 운동을 할거에요. 엎드리셔서 팔을 슈퍼벨털을 누르시고 반대로 위로 정해진거에요.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는게 첫번째 운동이구요. 두번째 운동은 그대로 푸쉬업 자세를 하신 다음에 다리를 가운데로 접어주는걸 빠르게 그래서 이렇게 마우크 타이버를 실시면 되구요. 세번째는 헐티 지랭친군들은 슬로그를 배우시면 되구요. 넷 하나 둘 푸쉬업 플랭크 자세에서 푸쉬업 플랭크 스쿼트 올라오는거 그리고 만약에 점프가 가능하신 분들은 점프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세가지 운동을 세가지 운동을 각 세세트씩 총 아웃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40초 운동하고 20초 쉴거에요. 총 9분입니다. 시작하도록 할게요. 2 준비 자 카메라 뒤집고 다시 시작 아 1 2 3 2 2 3 3 4 6 6 네. 5-3-3-1-2-2-2 무빙을 내쉬고 빠르게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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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오케이 자 마자 벗기 8 7 6 5 4 3 2 1 0 2 4 이렇게 하신 분은 앉았다가 생각보다 앉았으니까 다시 올라오기 1 2 1 2 1 2 2 2 1 2 2 2 3 2 1 2 1 2 2 2 2 2 2 3 2 3 2 3 3 2 3 4 4 4 4 5 4 5 5 5 5 5 6 6 6 7 6 6 5 5 5 5 5 5 5 6 6 7 7 5 5 5 6 6 6 7 1, 2, 3, 4, 5 Workstation 강화 5초 6초 6초 10초 11초 12초 12초 13초 자, 덮기 이 두 번째 테스트 마지막입니다 10 5 4 3 2 1 시작 1 2 1 2 2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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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2 12 14 14 14 15 15 15 15 15 16 tal澡은 ㅇㅂ 아 3 2 1 적trail 2 마지막으로 밑으로 바닥에 자 아이콘 자 마지막 번째 팁 마지막 번째 팁 4 3 4 5 4 4 5 6 6 7 7 마이크 스테이크 7,6,5,4,3,2,1,8,4,5,4,5,5,6,5,6,7,6,7,7,7,7,8,8,8,8,8,8,8,8,8,8,8,9,8,8,8,8,8,8,8,8,8,9,8,8,8,8,8,8,9,8,9,8,8,8,9,8,8,8,8,9,8,9,8,8,9,8,8,8, Ял Ульд圈 таков и сучас. 자, 식품정도 한거 같아요. 그럼 얼룩은 많이 먹겠습니다.